오전 일 좋았습니다 날씨 좋네 네깔라지 네깔라지 오우 잔디끄이 안 늘었네 여기 뭐 끄덕이 봐 괜찮다며 이거 뭐 싫어? 거의 뭐 롱티인데 롱티 자 이제부터 정신 좀 차리자 정신 좀 차려야겠다 이따가 굿샷 잘 들어 왼쪽 가자 우쪽 굿샷 왜왜왜 아 나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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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정구 쳐요 잠정구 누구 친거네? 뒤에서 친거네 저기서 쳐서 여기까지 왔다고? 아니 저기서 쳐서 여기까지 왔다고? 지금 바로 뒤에 쳐서 쳤는데 여기 바로 뒤에 떨어졌잖아요 여기 좀 난데 신반들이 뒤에서 하려나? 굿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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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어 잘 풀게 잘 나왔네 네 오케이가 좀 해 안 된다 자 연습해요 같이 오케 할까 넌 한번 더 쳐야 되겠네 아 나이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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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는? 아 불러서 올라갔어 에이 어디 딱 맞다 못올러갔어 못올러갔어 어디갔노 와 씹 어 아 공식에 딱 야 내부텨야 되나 아 아 아 아 그러니까 야 이거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아 어림없다 그렇지 그렇지 아 세명 비싸다고 하면 다 오케이 하지마 어림없지 바로 오빠 잘하시는데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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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거는 어 어 어이구야 비슷하게 했어 자 뭐 다 해야 되겠다 다 했다 어 나이스 파 상아 트타침대 이거 트타침대 괜찮다네 좋다 오 이거 뭐지 보기 와 난 진짜 와 진짜 속상하다 나 우리 헤어져 아 제스 예 네 아 이윤혹 여왕 해줘 올인원 데려가줘 하와이 여기 올라간다 이야... 역시... 약간 땡임이 들면 올건데 괜찮다 거리만 막하자 뒤에 오르막이라서 시기 쳐도 돼? 내리막 오르막... 아니 그렇게 못하네 시기 이러면 안 된다 미치만 갈 필요하지 아니... 영향을 미친데 알았어 알았어 세게 약하게 이러면 안 된다 오르막이랑 내리막 니 해저드가? 다 해저드 할게 눈이 버디하면 똥타되겠네 보트 많이 좋아졌대 보트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옛날처럼 막 그러게 뭐 중구난방은 아니네 자 오케이 갑시다